한국 역대 대통령 종교 이야기 3편 전두환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1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다루었으며 2편에서는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전두환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분 대통령의 재미있는 종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선 결론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대통령의 종교 분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대통령 5분 이승만, 윤보선,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불교 대통령 1분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 전재홍은 신학생입니다 가톨릭 대통령 2분 첫번째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두번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부부는 기독교입니다 유교 대통령 1분 최규하 대통령 무종교 대통령 3분 첫번째 박정희 대통령, 친불교 두번째 노무현 대통령, 친불교 세번째 박근혜 대통령, 한때 신학생 박근혜 대통령, 한때 목회자 꿈 꾸며 신학 공부했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꿈을 키웠다 1980년대 초중반 대한예수교 장로의 종합총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1981년 9월 서울 광진구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11월까지 다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당시 대학원장이었던 이종성 한국기독교학술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학대학원을 지원했다며 한라오 히브리오 등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 많아 기독교 교육학 과정 및 몇 개월 뒤 힘들다며 학업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후 교계 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의지할 데가 없어 신학교에 입학했었다고 털어놨다 다섯번째 전두환 대통령 대한민국 제 11대 12대 대통령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재임 출생 1931년 1월 18일 90세 종교 불교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 대통령 퇴임 이후 불교로 개종 참고로 개종전에 스스로 가톨릭 신자임을 밝힌 적은 없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냉담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 고당생 때부터 가톨릭 교도였다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 기념서인 아 김수환 추경 등에 따르면 세례명은 베드로다 다만 대통령 임기 내내 천지교와 대립했으며 87년에는 명동성당의 숨은 시대를 진압하기 위해 성당에 전경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신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 차남인 전재형이 목사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뻐했다는 점과 전재형이 심화하는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추가 개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태우 대통령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임 술생 1932년 12월 4일 88세 종교 기독교 노태우 전 대통령 예수 영접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면 맨 먼저 교회부터 가겠다 딸 로소용 씨 국민부와 인터뷰에서 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병석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됐다 청와대 역대 대통령 기록물에는 그의 종교가 불교로 기재되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맞딸 로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지난 국민부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지금은 기관지 질환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 자네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겠다고 하셨다며 아버지는 2010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머니 김옥숙 여사도 최근 회심해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검사건으로 구속된 뒤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임 시절 친분이 두터웠던 조용기 김정환 목사와 면회하며 전도를 받고 성경을 정독 믿음의 씨앗을 키워왔다 노 관장은 아버지가 형을 선고받고 2년 넘게 수감됐는데 곡 중에서 성경을 두 번 폭파하셨다고 한다며 그때 담당 간수가 교회 장론임이었다고 전했으며 이어 그 장론임 간수는 항상 해맑게 웃었다는데 아버지의 유일한 불만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못한다는 점이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고 그게 지금의 변화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누가 집안이 다 믿게 됐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다며 감격해했다 일곱 번째 김영삼 대통령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재임 출생 1927년부터 2015년까지 향년 87세 영부인 손명순 권사 종교, 기독교, 집안이 모두 기독교 집안이다 김영삼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취연교회 장로였다 일찍이 할아버지 김동욱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대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1975년 손세일과의 접견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며 종교인의 현실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정하였다 2015년 그의 사회에도 종교적 예식에 맞추어 장례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 출생 1924년부터 2009년까지 향년 85세 종교 가톨릭 세례명 토머스 모호 참고로 세례를 서울대교구 약현성당에서 받았는데 당시 세례를 주었던 신부가 교회를 위해 순교할 마음으로 정치하며 살아가시오라며 토머스 모호를 세례명으로 정해주었다고 한다 김대중은 처음 세례명을 절에 들은 순간 하필 목 잘린 사람 이름을 지어주시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세례명대로 김대중은 이후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을 걷게 됐다 영부인 이효 장로 영부인 이효 여사의 종교는 기독교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살아생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살아왔고 김대중은 이효의 교회 행사나 기도회 등을 같이 다녔다 김대중과 전처아들 김홍일, 김홍업은 천주교이며 이효 장로와 친아들 김홍골은 창천교회에 다녔다 아홉번째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출생 1946년부터 2009년까지 창년 62세 종교, 무종교 영부인 권양수 교사 종교, 불교, 법령, 대덕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유경수와 법령이 같다 노무현은 공식적으로 무종교이나 종교 이력은 다소 특이하다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시절에는 공하마을 집군체의 사찰 정토원에서 주로 공부했다고 전해지며 이때 불경도 틈틈이 외웠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을 불교적 용어인 도반으로 칭하기도 했고 이후 변호사 시절에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송기인 신부와의 인연으로 당시 송기인 신부가 주임 신부로 심화했던 부산 당감성당에서 세리를 받았으며 그러나 일정 때문인지 신앙생활은커녕 성당에 몇 번 가지도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대통령 시절에는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프로필에도 무교라고 적혀있지만 불심이 깊은 영부인을 따라 해인사를 방문하는 등 불교적인 활동을 몇 번 한 적은 있었다 참고로 사망하기 직전에도 사실을 공부했던 풍화선 정토원에서 위패의 예를 표하기도 했다 열번째 이명박 대통령 강남 소망교회 장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임 영부인 김인옥 권사 종교 기독교 집안이 모두 기독교 집안이다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한 연합기도에 참석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 소망교회 장로직에서 물러났다 2011년 소망교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소망교회 장로직에서 은퇴하게 됐다 소망교회가 소속된 교단헌법은 장로나 권사 등 모든 직무자는 만 70세에 은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한번째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출생 1952년 2월 2일 69세 종교 무종교 일단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없다 어머니 유용수여 사는 독실한 불자였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으로는 무종교였지만 아내의 역량을 받아 친 불교적 성향을 보였다 외부에는 불교가 종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박근혜 본인은 천주교 계열 미션스쿨을 다녔고 성심여중재학시절 율리아나라는 세례명도 받았다 한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00인과 2006년에는 각각 대자행 선독하라는 불교 법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두번째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1953년 1월 24일 68세 문재인 세례명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세례명을 티모테오 기독교 디모데 라고 밝힌 적이 있다 티모테오는 성 바울호 바울의 친구이자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말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티아나 다이애나를 받드는 제전이 열렸을 때 정면에 나서 그것을 우상숭대라고 비판하다가 황분한 군중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전생에는 티모데가 바울 순교 이후 도미 티아나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 종교 가톨릭 세례명 골룸바 아들 문준영 종교 기독교 결혼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톨릭 신자였으나 현재는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기독교로 개정했다 기독교 신자 문준영 장지은 부부 아내 장지은은 교육공학 박사위가 있으며 장인이 대한예수교 장르의 통합적 서울 하늘빛교회 장제도 목사이다 문준영은 2014년 2월 장목사의 딸과 백년가액을 맺었다 문 대통령과 장목사 모두 사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일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기다려주신 분이 curve받는 아주reek 수고한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알고 있다 그냥 가실 수 없는 것